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현정수신부입니다. 수원교구 현정수신부입니다. 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참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이스라엘. 주님의 이스라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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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응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어서와 함께 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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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